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3월 24일에 실시한 고등학교 2학년 전국학력연합학력평가 지구과학원 해설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2학년 뿐만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 뭐 대지도 얼마 안됐는데 그냥 모의고사를 딱 실시하느라 정말 정말 멘붕빡 하지만 모의고사 보더라 정말 고생들 많았습니다 특히 이 고등학교 2학년 첫 모의고사가 시험범위가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통학과학 전범위다 보니 우리 부모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하네 했던 그러한 모의고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치러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지구과학원 만점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부모아이들 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지구과학원은 얘들아 정말 솔직한 과목입니다 자기가 한 만큼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장풍이랑 같이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자꾸 수능 스타일로 우리가 한번 몸의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수능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답률 같은 거를 보니까 얘들아 오답률을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좀 나아요 근데 막 10번 같은 문제는 오답률이 막 78%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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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이거 얘들아 78% 그러니까 100명 중에 78명 22명 맞았다는 거죠 22명 중에서도 한 5명은 그냥 찍은 거고 그치? 한 15에서 17%가 알고 문제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 지금 이렇게 해설 강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 꼬마 애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고 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자책하지 자책 자책할 필요 없어 아우 나는 진짜 지구과학을 왜 못하지? 아니야 안 한 거야 아직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과학은 정말 이 암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과목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 가와나의 두 기간의 평균 벚꽃 개화 시기를 예측합니다 3월 27일이었고 얘들아 여기는 지금 4월 보니까 얘들아 3월 27일이 확 줄었어 그치? 즉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A에서 벚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졌으며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높아졌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현상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평균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높고 해수의 열 팽창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것 오케이 그치 1번 문제는 아주 한쪽 눈 감고 웃으면서 흥 풀 수 있었습니다 2번 갑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판경기입니다 자 A는 무엇입니까? 충돌형 경계니까 수렴형 얘는 발산형 얘는 뭐야? 보존형 경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보니까 수렴형 여기는 발산형 여기는 보존형이에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 자 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습곡산맥이 형성되었는가? 예 맞아요 그리고 화산활동이 활발한가? 여기 보면 아니라 아니요 보존형 경계는 화산활동이 없습니다 오니 천발 지지만 발생하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판이 소멸되는가는 누구야? 판이 소멸되는 것 얘가 바로 A죠 A 바뀌었어 판이 습곡산맥이 형성되는 것도 얘들아 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수렴형 경계입니다 자 2번까지 문제가 괜찮았습니다 자 3번 별의 일생에 관련된 것 별의 진화에 관련된 것이지요 자 중심의 기회가 탄소고요 중심의 기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보다 진량이 더 큰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뭐야? 초거성 얘는 적색 거성이죠 진량은 가가 나보다 작고요 가는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은 나에 해당하지요 초거성 다음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 나라는 것 태양은 진화 과정에서 나와 같은 구조를 갖지 못합니다 그죠? 바로 가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되고 너희들 그거 알아? 이거 통학과학 시간에 했지 그지? 근데 너희들 그거 알아? 지구과학원 3단원 우주단원에서 이거 또 나오는 거 알아? 또 나와 또 나와 얘들아 괜히?